시간 체크는 제가 할 테니까 본부장님은 일단 러프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PT 할당 시간에 맞춰서 이제 분배? 이게 중간중간 수정해야 될 곳도 있고요. 내일 오전 중으로 최종본 완성해서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이 좀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. 에? 뭐래 직원 안 해. 네 아직 시작도 안 왔는데. 에? 아니 본부장이 쉬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네 부하직원이? 네 쉬셔야 해요. 쉬셔야죠. 기존 쇼핑 문화에서 한 발 앞선 몰링 문화와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문화생활을 한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엔조이 문화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안되겠다. 뭐 좀 먹고 합시다. 그럼 너무 늦어질 것 같은데 에? 아니 본부장이 배고파서 뭐 좀 먹겠다는데 그걸 또 못먹게 하네 부하직원이? 아니요. 뭐가 드시고 싶으신 거 진짜? 응. 먹던 걸로. 네. 빨리. 해외 벤치마킹 사례를 분석하고 주변 상권 분석과 고객 수. 아 졸린네. 아 졸린네. 이야 본부장이 올라오는데 그걸 또 안 따라오네 부하직원이. 아이 참. 하나. 하나 둘 셋 넷. 하나 둘 셋 넷. 하나 둘 셋 넷. 하나 둘 셋 넷. 뭐 합니까 안 하고? 전 별로 안 졸린데. 아니 참 많아 부하직원이. 이렇게 허리에 손 딱 올리고. 딱 올리고. 딱! 하나 둘 셋 넷. 하나 둘 셋 넷. 목소리 크게. 하나 둘 셋 넷. 하나 둘 자 돌고. 하나 둘 차 올리고. 하나 둘 차 올리고. 힘든데. 너무 힘든데? 하나 둘 차올리고 안 해? 하나 둘 차올리고 한 번 더 자 다음 거 이리 와요 아직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거 참 운동신경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구만 아이고 어쩌나 내 생각엔 유본부장님 운동 잘하는 여자 좋아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아니랬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? 유본부장님 미안해요 심지어 장난 좀 쳤어요 자 퇴근합시다 PT 연습도 안 하시구요? 시작이 반이다 몰라요? 반이 레슨도 한거지 갑시다 어? 아니 이거 문이 잠긴거 같은데 안 열리네 진짜요? 여기요 여기요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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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 어떤 드라마에서 봤는데 남녀가 옥상에 이렇게 단둘이 갇히고 막 그러면은 막 막 밤새도록 정붙나고 이거 문이 나 저기요 사람이 갇혔어요 뻥인데 유본부장이랑 갇혔으면 진짜 좋겠다 그쵸? 여기 있습니다 아니 저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아 저는 얼굴에 다 써있어요 accuracy 쫙 근데 nos